1차선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이쪽이 키 나온거에요 그러니까 돌면서 나온거네 돌면서 모아비로 박고 키 나온건데 모아비로 박고 모아비로 박고 여보세요? 어 아 이거 큰거 하고 다 타고 가는데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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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건소 가라씨 잘 가려가지고 구조물이 안 떨어지게끔 잘 가려가지고 오케인데 성도 고래, 내가 데려야 하고 바로 해야지 왜 그러고 있어? 한번 더 까먹어 여보 왜 좀 가나 봐 벽 따라가라고 아아 어허허허허허헉 아아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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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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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까 오늘 긴 체인 있잖아. 하나 더 연결해라. 그냥 오다진다고? 걸어와봐. 하나 더 연결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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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이로 결박을 했는데 그래야 이게 들면서 빡 바라진다. 이 사이로 내 줄 테니까. 왜 나오나? 왜 나오나? 그래야 결박시키뿌라. 제대만 짤게. 제대만 짤게. 제대만 짤게. 제대만 짤게. 그래야 결박. 그래. 니 저 뿜 빼라. 응. 응. 응 소멍이 chororus고 넵. owski? 지금 바지가 다 찢어져가지고 아씨 가령이 찢어지고 사무실에 가고 바지 하나만 좀 갖다 놓고 다 오다 생기지? 어 아 오다 원이라 이 체인하고 같이 들어가지 잠깐 잠깐 이 체인하고 같이 들어가야 된다 내려갔다 걸어지나 신인하고 같이 어 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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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간섭이 안 생기도록 해야 돼 응 와야 니 후국구 이거 와야 걸어 데려가고 데려가고 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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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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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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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야 부르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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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드로가 오르다 오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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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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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그거는 그대로 다시 연결해야되거든 상현이야